이게 고산윤선도 고택을 오는데 그 안에 윤식은 장학회가 있는데 노구당 문화예술재단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서 서예 명인 백년 윤재혁 서예전이 열리고 있네요. 한 번 이왕 온 김에 서예전을 보고 가면 좋겠어요. 서예 명인이라니깐 여기 안에 아 저 대문도 참 예술없네 여기는 또 옛날 기와가 좀 섞여있네요. 여기 간혹시 탈색된 저 위에는 옛날 기와가 섞여있어서 선이 빚어가질 않죠. 칼날처럼 빚어가지 않고 부드러운 선이 나무도 운치가 있어요. 충원갑 한국예총 서예 명인이라고 되어 있네요. 안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. 엄마 보자 갔다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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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도 바로 가만히 지어 신 За 왼쪽으로 오마 ό original 지어 하 바다가 그냥 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